와나나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아이작 미션이 있는지 확인만 해봅시다! 아이작 1인칭이 뭐야? 아이작 1인칭 아이잭 아이작 근데 1인칭 에어엤? 어이 대박이다!! 진짜 아이작이 이렇게 피눈물흘려나고 있었구나 그래 아이작이의 고통을 한번 우리가 해결해보자 1인칭 게임 10만 인간 말쌤님 이마 추가 어? 규령님 만원 야 이거 얼마야? 약 30만원 짜리 미션 타피 어! 아 C밥 어 어허헉허허헉 오하두우 walks 에이 아빈 시 interpretations 아니 rozum 아이씨 와ado greeting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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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절대 못 끽겠다 깨보고 여기 하금만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 beat 이런 느낌인데 와..이런 느낌이구나 보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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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겐와aca 보겐와 나라단 predicting 사랑을 오케 오오 죽어 죽어 1972년 10 아아아아아아아아 으쌉 좀 맞게 보옥護호우 보옥옥옥오오오우 보옥오옥후 보옥옥옥옥옥옥옥 보옥옥옥 옥옥 옥씨가 졸나 하렸네 진짜 보옥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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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lements ible bett ㅅㅊ 졸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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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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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존나 어렵다! 와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이틀 일단 오케이, 인정합니다. 첫 번째 템만 먹어봐 어디? 오!!! 아니 심각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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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험 엄청나 무서워! 일쎄 하겠습니다. 진짜 급강 아이템이 나와야 돼, 무조건 이거는! 어이씨 하트 벌써 없어졌어? 호호! 호? 아이씨 오이씨 아 아 얘는 좀 저 얘만 얘네만 아이씨 아이씨 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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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호오오 새끼 오오오 절대 못 기겠다 이거 절대 못 기겠다 진짜 상처만 남을 뿐이야 아이씨 이거 아이씨이 절망에 힘들었구나 우리가 아이자가 그동안 너무 무기했어 아이씨 어디 뭐에 척 맞는거야 지금 뭐야 아 구레맞고 있구나 이게 세번째죠 마지막 리셋 한거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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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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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맞고 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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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저 99ay 포크가스 포크스 Including Punk 빵빵 다 드리고 있어요 삶틀 위안한데였다 렉 걸린다 스리 Ek 에어 그你可以 몸이 많고 يعي fluctu 늦는구나 내려 렉 덕분에 근데 좀 더 낫다 나이스 올라가고 어이 씨바 아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케 마이 쩝 어어어어 씨바 저놈 무섭네 이건 안전사 킹덩이네 아 이거 못게 했다 포기 30만원에 욕심이 안난다 원한 아이템 두개요? 오케이 일단은 미션 싹 날라갔구요 원한 아이템 두개 신장까지 얼마죠? 5,000원이요 아 인간말세님 이만그대로 머리가백님 5,000원 자 그러면은 얻어도 되는 템이 브이시면 가자 180이랑 패크템이지 뭐 자 이거에요 어 앉았는데 숨어있어 나이스 나이스 어 일단 좀 게임 편해지게 했어 확실히 내가 깨끗게 느껴볼게 오이씨 무서워 너무 필요해 죽어라 엄비라 잡았다 어 어 공속 공속 필요하고 어 어어 도박? ㅈ됐다 나, 나, 나이스 앤 아 아, 이게 전부다 이럴줘가야지. 어, 씨바! 이게 문제야. 파악이 안 돼. 뭐야, 나 열쇠 많아. 아오! 어, 씨바! 아, 진짜 너무하네. 죽어라, 바비야! 죽어라, 바비야! 어, 어! 이거는 각이다. 빠바밤밤 새끼야 빠바바밤 자 깨리러 가겠습니다 그니까 아호호 뭐 저기까지 가도 될 것 같아 일단은 지금까지 깨는데 물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씨발 저 졌다 와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얼깨 오겠구나 쉬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셰트 마더파더 만원 미리 하셨고 다시 보러 보시기로 하셨고